좋았어! 이제 오늘부터 넌 우리 레드홀의 메카니멀이야! 그럼 잘 있어라! 내가 널 테이밍했단 말이야! 어서 리아님한테 돌아가자구요! 괴로움도 슬픔도 동료가 있게 생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난 홀로 싸우기로 했지! 상대를 믿고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을 때 진정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다! 터닝 메카하드 다음 이야기! 떠돌이 메카니멀 우르스! 메카니멀 고! 메카니멀 버터